봉허연 볼 수 있는 풍경이죠 오 만기한 이 벚꽃을 보세요 대단합니다 꽃 터널이라고 합니다 꽃 터널 이때 아니면 절대 볼 수 없는 이 설악산 올라가는 벚꽃 나무들 이야 이렇게 만기한 모습은 저도 사실 처음 봅니다 설악산을 그렇게 많이 와서 여기 비 한번 오면 싹 쓸려가는데 아 멋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